제가 산에서 마운틴 바이크를 처음 탄 것은 2010년입니다. 뉴저지 북부 링우드라는 곳에서 탔습니다. 그때 같이 타던 분들입니다. 숲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전거를 타는 느낌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몇 년 열심히 타고는 시들해졌습니다. 제가 다시 mtv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년 전 여름 태백에 여행 갔다가 유명한 mtv 코스에서 자전거를 빌려 탄 후입니다. 10년 동안 mtv도 많이 발전했더라구요. 자전거가 제가 타던 자전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퀴 사이즈가 커지고 착, 기어, 브레이크 같은 부품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오메트리도 많이 발전했구요. 작년 겨울 큰 맘먹고 괜찮은 자전거를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좋아도 체력이 예전같지 않았습니다. 가파른 언덕이 나오면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산에서 달리는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얼마 전 제 손님 중에 맨해튼에 있는 이자카야 토리아 사장님과 교회 자전거를 탔습니다. 저는 언덕에서 헥헥거릴 때 토리아 사장님은 가뿐히 올라갑니다. 그분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하도 못 따라가니 자전거를 한번 바꿔 타봤는데 이건 신세계였습니다. 결국 저도 전기 자전거를 질렀습니다. 처음엔 중고를 알아봤었지만 전기 MTB는 발전속도가 빨라서 2, 3년만 지나도 너무 옛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조립하는 과정도 즐거웠습니다. 지금 3주정도 타봤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MTB를 타는 느낌은 제가 20년쯤 젊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더 빠른 언덕을 올라갈 수 있고 더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 자전거가 무슨 운동이 되겠냐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타본 결과 그냥 MTB보다 더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MTB로 제가 산에 가면 보통 3에서 5마일 정도 탔는데 지금은 한번 가면 10에서 13마일 정도 타게 됩니다. 터집니다. 전기 MTB는 스쿠터처럼 조작만 하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페달을 저으면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MTB는 안장에서 일어나서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물을 넘거나 언덕을 내려가는 경우는 안장을 최대한 낮추고 서서 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 MTB는 운동이 많이 됩니다. 운동도 운동이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스노보드를 좋아하는데 이 MTB도 배우지 않게 재미있습니다. 일반 MTB는 많은 시간 힘들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재미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 MTB는 올라가는 시간이 짧고 절 힘들고 평지에서도 빠른 속도로 탈 수 있고 내려가는 것은 당연히 재미있습니다. 이 MTB를 타기 시작하면서 매주 같이 타시는 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분들과 세번째 같이 타기로 한 날입니다. 아침에 현장 미팅이 있어 거기 갔다가 오늘 타는 곳인 스프레인 리치에 늦게 갔습니다. 이곳은 좁고 긴 곳이라 제가 그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분은 사라진 바ализksi 서인 bert구 Islands 목 Breat gown 핸대에서는 손소독 mio 관방을angen 다 gracias 돈이 없어진 모습 돈이 없는데 전국 Bulldog 계산이 없었습니다. 20분만에 이분들을 찾아 조인했습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매주 이렇게 자전거를 타셨다고 합니다. 다들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데 엄청 잘 타십니다. 내가 볼 땐 길이 아닌 것 같은 곳으로 쉽게 쉽게 다니시고 체력들도 엄청나십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매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매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매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싶습니다. 또 가수입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매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싶습니다. 제 앞에 빨간 배낭을 메고 가시는 분은 60대십니다. 제 앞에 안쪽으로 올라가야 돼. 어디로 올라가야 돼. 너 어디서 올라가 여기? 너는 대만으로 올라가잖아 우와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으로 꾸꾸러지지 않게 뛰는 것이 기술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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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